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해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유노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중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식중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히 우리나라의 토종 식중식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멸종되어가는 식중식물에 보존하고 있는 습지에 관해서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원에서 제10회 람사르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람사르 총회를 기념하여 제가 우리나라 또는 전세계의 습지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용립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아주 희귀한 토종 끈끈이 주업과 통발이 소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한 산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 중 하나고요. 거기에다가 람사르 조약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등록된 습지가 용립이에요. 람사르 총회는 이란 람사르에서 열린 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전세계의 습지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창원에서 제10회 람사르 총회가 열립니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슬로건으로 무려 165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세계의 습지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습지에 대한 토론과 우리나라의 습지들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습지를 부정적인 의미인 늪으로 부르며 습지를 무시하고 개발이라는 형식으로 파괴해왔습니다. 습지에는 많은 식물과 곤충,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철새와 천연기념물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지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창원과 무한의 갯벌 습지, 순천만의 연안 습지, 그리고 우포 습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갯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무한 갯벌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진정한 갯벌입니다. 제가 느낀 무한 갯벌은 사라 숨쉬는 갯벌 그 자체였습니다. 발로 밟으면 정말로 갯벌이 숨을 내뿜고 자연과 죄가 교류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한 습지와 함께 또 다른 연안 습지인 순천만 습지는 끝없이 널린 갈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끝없이 널려있는 갈대에 놀랐습니다. 순천만 습지는 희귀한 짱뚱어와 바닷개가 같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짱뚱어와 개가 공존하는 걸 보면 얼마나 순천만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창량 우포 습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큰 습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람설의 총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안보이는 드넓은 우포 습지에는 가시 연꽃, 노랑불이 저어새, 족제비 등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생태계에는 중요한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람설의 총회를 계기로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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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